돈이 되고 도움이 되는 법률톡톡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법률톡톡 진행을 맡은 강성우입니다. 안녕하세요. 김한나 변호사입니다. 머리 자르셨어요? 네. 여기가 머리 자르면 뭔가 마음의 변화, 심경의 변화가 있다는 건데 아무 일 없이. 아무 일 없이 가져라신 거예요? 너무 잘 어울리세요. 감사합니다. 한층 더 아름다우듯 김한나 변호사님과 오늘도 법률톡톡 진행해보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주제는 음주운전입니다. 진짜 요새 뉴스만 봐도 정말 이야기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신화의 신혜성 씨 음주운전, 곽도원 씨도 제주도에서 음주운전이 있었죠. 올해만 보니까 지금 체포만 9명이. 네. 9분이나 9분이라고 하기도 그렇다. 9명. 9놈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가수 신혜성 씨 음주운전 사건에 대한 이야기 하나하나씩 해보겠습니다. 일단 해당 사건 내용부터 들어볼게요. 그날 신혜성 씨가 지인들과 강남에서 술을 한 잔 하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12시가 넘은 시각에 다른 지역에 사는 지인을 집까지 데려다 주겠다고 대리기사를 불러서 그것도 대리기사를 샀네요. 네. 거기까지는 아주 좋았죠. 나이스하다. 그래서 다른 지역에 내려주고 기사도 보내고 거기서부터는 왜 본인이 운전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거기서부터 직접 자기 집까지 운전을 해서 가다가 도로에 정차를 하고 거기서 그대로 잠이 드신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도로 항복판에 자동차가 정차돼 있으니까 주변에서 신고를 했고 경찰이 출동해서 봤더니 음주인 것 같다. 그래서 이제 음주 측정에 협조해달라고 했는데 그걸 거부를 했죠. 그래서 음주 측정 거부죄로 경찰서로 체포가 된 그런 사안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체컭체컭이 됐는데. 연예인뿐만 아니라 일반인도 많잖아요. 예전에 윤창호법도 개정도 됐었고 여러 이야기가 있는데 음주인전 처벌기준은 정확히 어떻게 돼요 이게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서 처벌 수위가 달라지는데요. 최소 처벌기준은 0.03%입니다. 맞아요. 0.03. 0.03에서 0.8까지 0.08에서 0.2까지 그리고 0.2 이상인 경우 이렇게 크게 세 가지로 나뉘는데요. 이제 예전에는 0.05%가 기준이었어요. 맞아요. 그런데 최근에 낮아진 거죠. 그러면 0.03%라는 게 도대체 어떤 정도냐 소위 술이 세다 이런 얘기하는 분들도 있고 하니까 사람마다 다를 수는 있지만 소주 한 잔만 마셔도 0.03에 해당한다고 해요. 그러니까 나는 술을 잘 안 취해 나는 한 잔밖에 안 먹었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제일 많이 하는 변명. 그냥 한 잔이라도 드셨으면 운전대를 잡지 않는 게 가장 현명합니다. 맞습니다. 이제 신혜성 씨 이야기로 해보면 자기 차가 아니었더라고요. 그래서 남의 차를 음주인전 해서 편의전도 가시고 편의점에 담배도 피셨더라고요 안에서. 여러 얘기 많이 많습니다. 그러면 차량 절도제 성립돼요? 이게 알려진 사실관계가 한정적이다 보니까 그것만 가지고 판단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수사를 좀 더 진행해봐야겠지만 일단 최초의 신혜성 씨가 주장한 바에 따르면 그 음식점에 발레파킹 직원이 건네준 키를 그냥 받아서 운전을 했을 뿐이고 남의 차인지 몰랐다라고 주장을 하셨거든요. 만약에 그 말이 사실이라면 절도제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정말 그냥 애매하네요. 취해서 받은 거에서 인지도 못한 거긴 한데. 남의 차인지 모르고 운전을 했다면 이제 절도에 고의가 없는 거거든요. 형법상 절도제는 타인의 재물을 불법으로 영득할 의사가 있어야 돼요. 그런데 이제 우리 형법은 과실 절도제를 처벌하지 않습니다. 실수로. 이제 남의 물건을 내가 가져가는지 인지조차 못하고 한 행위에 대해서는 처벌하지 않는 거죠. 그런데 신혜성 씨 본인 차랑 그때 운전한 차랑 차종도 완전 다르고 색깔도 완전 다르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제네시스 gv80 아니었어요 나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 정확한 차종은 모르겠지만 이제 두 개의 차종이 다르다고 하는데 색깔도 다른데 과연 그러면 남의 차가 아니라 내 차라고 생각할 수 있나? 이제 그런 합리적인 의심이 좀 들긴 하고 아마도 수사기관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수사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절도제가 만약에 성립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이제 잠깐 써야지 이런 생각이 만약에 있었다면 이제 자동차 불법 사용죄라고 해서 절도제보다는 조금 낮은 형량이지만 처벌되는 규정이 있기는 합니다. 그래요? 네. 타인의 동의 없이 타인의 자동차나 이런 것들을 그냥 일시 사용할 목적으로 가져간 경우에 이 경우도 이제 처벌이 되는 범죄의 하나입니다. 그렇군요. 일단 절도죄에 대한 이야기 이슈도 있으니까 한번 살펴봤고 자 이제 문제는 신혜정 씨가 아 이게 초범이 아닌 거라는 거. 그래서 면허정지를 받은 적이 있다고 하네요. 네. 그럼 이제 가중처벌 더 형량이 세지나요? 아무래도 그렇겠죠. 그러니까 그 자체로라기보다는 이제 이게 몇 회 차냐 이게 중요해요. 음주운전 처벌을 할 때는. 이게 초범이고 단순히 딱 음주운전만 한 경우라면 첫 번째는 대부분 벌금형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음주운전만 했다는 건 뭐냐면 무면허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했다거나 와 그거 세다. 아니면 음주운전하다가 사람이나 다른 차를 쳤거나 이러한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는 이제 다른 범죄가 가중되기 때문에 좀 달라질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 딱 음주운전만 했다. 초범이다 하면은 이제 벌금형 가능성이 높고 음 그 사안이 좀 경미하다. 잠깐 차 빼주는 경우에 딱 걸렸다 한다거나 뭐 그런 경우라면 이제 기소유예나 이런 것들도 가능은 해요. 근데 이제 2회차부터는 그냥 용서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2회차부터는. 뭐 이제 어떻게 들어가나요? 2회차가 이제 되면 이게 거의 검사도 징역형을 구형을 해요. 구형을 할 때. 이제 징역 몇 년을 처해달라고 판사한테 이제 구형을 하고 실제로 그러니까 잘 풀려도 집행유예인 거죠. 물론 2회차라도 아주 사안이 경미하고 이 전에 음주운전이 아주 옛날 15년 20년 전의 일이다. 그런 경우라면 또 참작이 될 수 있어요. 근데 아니면 또 하여튼 뭐 그런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어쨌든 이제 집행유예 잘 풀려도 집행유예. 또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음주운전만 한 게 아니라 뺑소니를 했다거나 사람을 쳤다거나 무면허를 같이 했다거나 하면 이제 실현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죠. 그래도 2회차까지는 집행유예 가능성이 있다라면 3회차부터는 이제 거의 빼도 박도 못하고 실현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물론 항상 예외는 있으니까 사안이 경미하면 뭐 집유나 벌금이 나오는 경우도 간혹 있겠지만 이게 보면 음주운전은 거의 상습범이라서요. 그냥 최근에 했는데 또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실현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집행유예 아까 몇 회차 몇 회차 해서 집행유예를 받은 상태예요. 근데 집행유예 받은 사람이 또 할 수도 있죠? 많죠. 많아요? 네. 미치겠다 진짜. 도나와요. 생각보다 많습니다. 어떻게 되나요 이쪽은? 그 집행유예 기간이 다 끝나지도 않았는데 또 하면 뭐 실현은 거의 당연하다고 보시면 되고 바로 구속돼서 재판 수사과정 재판과정 다 구속 수감된 상태로 진행됩니다. 그리고 이제 판결 선고를 받으면 만약에 이번에 징역 2년을 받았어요. 그럼 그 이전에 집행유예 선고받은 거 1년 있을 거잖아요. 합해서 3년 살고 나와야 됩니다. 집행유예가 취소되는 거죠. 집행유예는 말 그대로 그 형의 집행만 유예하는 건데 이제 그 기간 중에 또 다른 범죄를 범하게 되면 집행유예가 취소되고 실형을 살게 되거든요. 결국은 그렇게 되면 그렇게 되는 경우가 정말 많냐라고 물어보시는데 생각보다 많습니다. 심지어 재판이 지금 진행 중인데 또 운전하는 경우도 있어요. 이게 약간 습관의 문제인 것 같은데요. 진짜 습관인 것 같아요. 조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괜찮겠지라고 하는 게 더 문제인 것 같고 엄마 잠깐 차를 빼거나 뭐 그런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럴 수 있죠. 뭐 그런 적발된 경우들이 생기면 일단 어떻게 해야 돼요 사람들은 음주운전한 게 맞다면 최대한 선처를 구하는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선처를 정말 여기 먹다가 차 잠깐 빼달라고 해가지고 나갔다가 살짝 옮겼는데 뭐 이런 경우라든지 시동을 키는 것부터 음주운전이거든요. 그것도 용서받을 행동은 아니지만 어쨌든 이제 그 사안이 격리하고 어쩔 수 없이 했다는 그런 사정들 그런 것들을 잘 정리를 해서 제출을 하시면 음주운전이 무죄가 될 수는 없지만 양형의 참작이 될 수는 있습니다. 일단 오늘은 이렇게 음주운전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뭐 신혜성씨 이야기도 있었고 이제 연말연시에요. 연말연시가 가장 많다고 합니다. 음주운전에 대한 이슈가 가장 많다고 합니다. 뭐 혈종알코올농도가 몇이고 나는 뭐 술이 강해 뭐 초콜릿 뭐 검은 씹으면 나아진다 이런 거 다 안 되더라고요. 그냥 대리기사님을 부르거나 차를 두고 집으로 가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연말연시에도 꼭 음주운전 안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매일경제 유튜브 채널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까지 꼭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인사드릴까요? 안녕